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bn의 송주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는 정치인이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전방 공격수 mb 저격수 봉도사 다이아드까지 많은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계신 정봉주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별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떤 별명이세요?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드는데 선고 때니까 최전방 공격수 봉도사가 가장 애정이 가는 별명이고 선고 때니까 최전방 공격수 다이아드 다 좋습니다 저희 오신다고 해서 이런 설문을 준비했어요 다이아드 느낌으로 22대 총선 앞두고 화이팅 하시라고 쭉 그동안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수순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하면서 사실 다시 돌아온 출마 선언하실 때 다시 돌아온 최전방 공격수라고 하시길래 이거 고르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봉도사는 아닌데 송도사처럼 제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운동할 때도 보면 선봉대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맞고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거는 보는 관점이 따라서 다른 거죠 아 그래요? 위험한 게 뭐가 위험해요? 삶이 다 위험하죠 길 가는 것도 위험하고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비행기 타는 것도 위험하고 위험한 거 따지면 다 위험하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선봉에 쓰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꽤 하셨는데 고생을 했는데 신의 숨은 뜻이 있었겠죠 만약에 계속 또 국회의원을 했으면 더 불민스러운 일로 정치를 그만두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초선, 재선, 삼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쭉 하는 정치인들이 보면 우여곡절이 없으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번에 탈당한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스트레이트 한 세 번쯤, 두 번 할 때부터 조금 이렇게 뽕을 맞은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안 하고 그렇게 쉽게 인생이 순탄하게 온 사람이 없잖아요 검찰하고 검사장도 쉽게 되고 검사장이었다가 그냥 몇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법무장관이 되고 법무장관이 됐다가 그 어려운 정치권에서 당대표 지휘까지 가고 요즘 하는 행동 보면 한가를 들리는 조문에 따르면 용산에서도 지금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 그래요? 네, 좀 이상하잖아요 정치인이 총선 치르라고 왔더니 자기 대선 출마하는 것처럼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만약에 그때 스트레이트로 그냥 재선, 삼선 했었으면 저도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혁신은 변방에서 온다 변방의 의미는 시간을 갖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삶도 돌아보고 객관하고 예, 객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의 시간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의 시간, 공부할 시간 이런 거로 읽혀져요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그래서 정치권에서 변방의 아웃사이더가 혁명을 이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도 주류 정치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제가 하는 한 고등법원장 했던 분이 판사니까 이제 법대 위에 앉잖아요 법대 위에 앉아서 보다 보니까 거기서 30년을 보니까 세상을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 보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더라 법대 위에서 그래서 그분이 understand, 이해하다 이거를 풀어서 쓰기를 understand, 아래에 서보니까 세상이 이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16년 동안 변방에 있으면서 오히려 시는 그렇게 빨리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가도 된다 내공을 좀 다지면서 네, 공부도 좀 하고 너 자신, 저도 이제 빠른 나이에 됐거든요 44세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빠른 나이에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덕분으로 탄돌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서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덕분으로 쉽게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죠 그렇게 쉽게 간 걸 쭉 갔으면 혹시 다른 일로 더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을 가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면서 세상은, 신은 감내할 수준의 고통만 준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변방에 이렇게 오랫동안 세워놨을 땐 신의 숨은 뜻이 있었다 지금 이제 타이밍이다, 변방에서 그건 아직도 모르죠 이제 도전은 했지만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꿈이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예, 하늘에 맡겨두고 뚜벅뚜벅 하는 거죠 아니, 이 힘든 생활을 좀 해 보시면서 약간 도인되신 느낌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제 감옥 가서 대학 때도 이제 감옥 갔으니까 대학 때 감옥 가고 30년만 또 감옥을 갔는데 대학 갔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50년 넘어서 10년 전에 감옥을 갈 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기자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대화를 해본 적이 몇 시간이 됐을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화를 해본 시간이 없어요 그걸 성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감옥 가니까 1년 내내 자기한테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냥 도인이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화를 하고 자기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내면 소리와 소통을 하다 보면 도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 올 거예요 아니, 감옥 말씀하셔서 대학교 때 감옥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정치를 하시다 감옥을 가서는 두렵더라 왜 그래서 거기서 엄청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막 하셨었잖아요 대학 때는 이제 아무것도 손에 준 게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 없었고 나이 들어갖고 이제 그 BBK 5대문에 갔을 때는 사회적 지위도 있었죠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잃을 게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대학 때는 잃을 게 없잖아요 20대 초반에 청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무한 도전으로 앞으로 나갈 길만 있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가니까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자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상대방이 손을 잡고자 하면 내 손을 비워라 이 비우지가 비우는 마음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 마음을 비울 때까지가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거예요 한 8개월 지나니까 7, 8개월 지나니까 이제 이게 비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나가면 이것만은 좀 해야겠다 내 마음에 이것만은 좀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게 좀 있으세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인간의 의지로 뜻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없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모사제인 성사제천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굴복구하지 마라